고향시 최초 종합아카데미 탄생 이범원 박미선의 비원예술아카데미 쾌적한 환경 연기실습을 위한 대강의실 재즈 무용을 위한 연습실 주부를 위한 음악실 개인사물함을 갖춘 남녀 샤워실 일대일 개인상담실 탄탄한 강사진 성적옥원학 비원예술아카데미 연기자 등영문 탤런트반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 또 후배 양성까지 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관기씨 비원예술아카데미 도전하십쇼 진학을 위한 입시반 대학입시 맡겨주십쇼 꿈나무의 상실 아동 아역반 갈기름 제가 책임질께 여러분 안녕 주부들의 여유 연극반 잘하고 억울합니다 잘 안돼요? 아니요 재밌어 죽겠지요 코미디 1번지 코미디 연기반 우리처럼 웃겨봐요 웃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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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매니저 육성 매니저반 요즘 우리 잘나갑니다 입시 안의인의 길잡이 비원예술아카데미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적옹원학 이봉원 박미선의 비원예술아카데미